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삐약이 정동원과 관련해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뉴스장터가 직전 영상에서 정동원이 안방극장 드라마죠. 굽힐 수는 없다에 출연을 확정했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굽힐 수는 없다는 제작진 측으로부터 출연 요청이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동원은 영화 소룸의 출연을 확정했다고 해요. 어쨌든 정동원은 영기에 도전하는 건데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룸은 카카오TV의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곤지암, 기담, 무서운 이야기 등 시리즈를 연출한 정범식 감독의 새로운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룸은 옴니보스 형식의 현실 기반 서스펜스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굽힐 수가 없다는 드라마 형식입니다. 안방극 드라마 형식인데 거기는 채널도 아직 결정되지 않고 방송 날짜도 결정되지 않고 출연 여부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정동원은 그동안의 노래, 그동안의 방송의 예능 등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영기 부분을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정동원은 노래뿐만 아니라 방송의 예능, 드라마의 탤런트, 영화의 배우로서의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끼가 있고 탤런트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전에 김준수 마스터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동원이 뮤지컬에 나오면 아주 멋진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래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기력만 보충이 된다면 엄청난 뮤지컬 배우로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윤복희 씨가 TV조선의 마이웨이에 나와서 정동원이 뮤지컬 배우로 활동한다면 나는 그 뮤지컬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도 정동원의 팬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만큼 정동원이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러브컬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쪽에서도 이렇게 출연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동원이 연기력을 갖춘 것으로 제작진들, PD들, 감독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굽힐 수가 없다는 드라마에는 출연 요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출연을 검토하고 있고요. 소름이라고 하는 카카오티비의 오리지널 시리즈에는 출연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